한 번 작두 한 번 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그래서 제가 저런.. 어디서 저런 걸 배워한다고 갑자기 한다고 갑자기 작두를 타냐 우리가 느끼기엔 그래요 진짜 여러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오버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주 찰리가 연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사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죠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작두 한 번 타 이렇게 아니 아니요 진짜 이 형 이 정도는 하죠 이 형이 되는구나 여자 분장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말티즈 또 화났다고 말티즈 또 썩났다고 이거 제가 해명을 보여드리기도 애매한 게 이거 보여드릴 수 있는 씬이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이랬어요 제가 공연을 보러 오시면 돼요 그렇죠 공연 보고 제가 액션이 좀 크긴 하죠 이거 지금 채팅창도 봐요 맞다고 하잖아요 다들 맞아요 맞아요 작두 재밌다 작두 오 반응 폭발적인데요 그릴 때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재림이 형 그릴 때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이러면서 거의 캥거루 쓰시는데 야 캥거루야 진짜 캥거루야 진짜 캥거루야 난다팔구만 형이 진짜 아이고 알겠습니다